제가 주도하는 키스실을 지금 찍을 거라서 너무 찍네요 너무 좋아 키스 물 마시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다양하게 목도 타고 윈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심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흐 도망가야지 제가 주도하는 키스실을 지금 찍을 거라서 언니답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답게 와 설렌다 선배야 와 설레다 술 취한 후배에게 이런 안큼한 짓을 하시다는 얘기 하지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싫어했던 엑소와 저는 오늘 몇 번의 키스를 하게 될까요? 최소 15번으로 저 귀여워 달아요 씬만 4개야 선배님 커피 양치 잘한 거 같은데 아침에 분노의 양치질을 하고 왔어요 분노의 양치질을 하니 행복의 양치질 사랑의 양치질 사랑의 양치질 잘 논다 잘 논다 가을아 저 킥스신 너무 기대돼요 이거 뭐야?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어? 이거 자화상이지? 진짜? 아닌데 나 윈이 그린 건 개미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어쩐지 열심히 개미처럼 까만 룩을 입었으니까 쇼 쇼 좋아해 음 안녕하와 거의 이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정답 안 돼요 그냥 팝포가 놀라 좋아요 아 좋아요 뭐야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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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요? 아 그 선배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대답해야 돼 아아 이렇게 잡을 테니까 오늘 여기서 깍지게 돼요 그 다음에 까먹지마 하고 어떻게 내 머리 어 어 좋아요 컴퍼리 네 안녕 근데 이번엔 컴컴 너무 쩔기 너무 쩔기 너무 막해서 들어와요 아 너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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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그게 청약을 개차해가 너무 나서 뒤로 많이 가셔야 아 네 넓혔어 내가 아 알았어 이래도 못 따라가 하나 둘 둘 둘 둘 둘 와다다다 찍으십시오 둘 셋 V 와 응 여기 빼기야 언니 언니 이거 해봐 여기로 그냥 찍는거에요? 일단 그러면 리허설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시는게 이게 무슨 아 여기도 살짝 찍은거 아니에요 여기도 찍은거 아니에요 여기도 찍은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넌 이렇게 하 같아요 빨리도 말았나 봐 그럼 오늘부터 1일 하지 뭐 아 이번엔 반가운 느낌